우리집 유치원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함께 봄비 들으면서 힘쓰는 체조에요 힘을 모아서 출발 출발 반대로 휘려 솟아라 저와의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힘쓰 채워볼까요? 준비 됐다면 힘차게 출발 한, 둘, 셋 딱, 딱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하하 혁르콩 동생 홁붕구 흰쎄 심영 솟아라 하나, 둘, 셋 하면 주는 거야 좋아 하나, 둘, 셋 자 나무를 그려봤자! 이거 봐라! 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짜잔! 난 팔랑팔랑 예쁜 나비 난 손사탕처럼 몽실몽실한 구름! 김쌤은 짜잔! 멋진 나무를 그려봤자! 근데 햄팡이 너는? 난 멋진 집을 그렸어! 멋지게! 정말 멋지다! 얘들아! 그럼 우리 숫자리 찢어서 그림에 붙이자! 그래! 좋아 좋아! 그럼 나는 이 가위로 쓱딱쓱 오려서 붙일거야! 그렇지! 자 해볼까요?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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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 2 개 찢어 최인 2 개 찢어 우 Carla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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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meglio 잘 whitero biger 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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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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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지게! 멋지게! 예쁘게! 예! 우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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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찢어! 이제 얼른 붙여야지! 응 그래! 풀어! 이렇게 붙여! 어? 자꾸 손에 달라붙네! 이것 봐 너무 끈끈해! 막 손에 달라붙어! 아이고 이런! 근데 얘들아! 아이고 여기도 붙었네!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물로도 붙일 수 있다? 물! 물! 정말요? 잘 봐! 힘쓰미 보여줄게! 네! 자 먼저! 물을 하나씩 파주세요! 물! 자 조심조심! 자! 잘 봐! 네! 먼저 이렇게 물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자! 자! 봐봐! 이렇게 한 번 다시 물을 뿌려주면 뿌리는 오! 딱 붙었지! 붙었다! 붙었다! 진짜 붙었다! 우와! 진짜 신기해! 그럼 나도! 나도 해볼래요! 나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물을 그렇지! 그렇지! 칙칙칙칙칙! 뿌리고 나서 나는 이 빨간 숫자지로 맛있는 날개 아이스크림 만들어야지! 날개 아이스크림? 여기다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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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 붙었어! 붙었어! 우와! 우와 신기해! 붙었어 붙었어! 이거 봐라! 칙칙칙 뿌려주고 뿌려주고 알록달록 숫자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우와! 진짜 붙여! 주황색도 붙여주고 붙여주고 보라색도 붙여주고 붙여주고 초록색도 붙여줘야지! 우와! 숫자지를 이렇게 붙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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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팔랑팔랑 나비예요! 우와 나비 나비! 예쁘다! 너무 신기하다! 물이야 풀이야! 그러게! 물! 물! 풀! 물! 풀! 물풀! 이름도 비슷하다! 근데 나는 풀로 붙이는 것보다 물로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손에도 막 안 붙고 더 재미있어! 재미있어! 난 파란 지붕을 붙일 거다! 이거 벚궁으로 이렇게 뿌리고 파란 숫자지를 이렇게 붙이면 붙이면 짜잔! 파란 지붕 완성! 우와! 멋지다! 나도! 자 이렇게 해서 분무기로 칙칙칙칙칙칙칙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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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 구름아 솜사탕 같은 구름아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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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란색 구름! 노란 구름! 알록달록 멋진 구름이 됐다! 우와! 멋진 구름이 됐다! 멋진 구름이 됐다! 우와! 그런데 구름에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비! 아! 자! 햄빵아 들어줘! 어! 아이고! 자!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칙칙칙칙칙! 칙칙칙칙하면 어떻게 될까? 칙칙칙칙하면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우와! 비가 내린다! 우와! 구름에서 세 가지가 내린다!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게! 자! 짜잔! 잠깐 줄여줘봐! 여기 아이스크림에 물을 뿌리며! 뿌리면! 뿌리면! 우와!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 같지 않아? 진짜! 너무 녹았다! 나도 나도 해볼래! 오! 그래그래! 다 돼가지고 들어줘! 자! 그럼!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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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팔랑팔랑 나비가 꼭 목욕하는 거 같아! 숙자지에 물을 뿌리니 색깔 비가 내린다는 거지! 오! 얘들아! 나 아주 아주 큰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더 더 더 더 많이 내리게 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오! 맞아요! 우리 그럼 큰 도화지에 같이 해보자! 나도! 나도 해볼래! 나도 할래! 나도! 그래! 그럼 우리 아주 아주 큰 구름을 그려서 색깔비 만들어보자!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나 구름은 파란 구름! 파란 구름! 파란 구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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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해민씨! 상상사람! 상상사람! 뼈구름! 사다 구름은 빨간 구름! 빨간 구름! 빨간 구름! 뭉개 뭉개! 빨간 구름! 뭐! 흰팡이 구름은 노랑 구름! 노랑 구름! 노랑 구름! 노랑 구름! 원영냥냥! 되는데! 짜자자자자! 우와! 과다 구름은 초록 구름! 초록 구름! 이렇게! 비켜주시고! 자 그러면 힘쌤 구름은 주황구름 주황구름 힘쌤은 여기다 붙여야지 이렇게 뭉게 뭉게 주황구름 주황구름 이제 칙칙이로 뿌려주자 좋아 좋아 자 무궁도 뿌려볼까 나나요 좋아 나나 나나 파란 구름에서 색깔비가 내립니다 우와 내린다 우와 우와 파란비가 내립니다 이번에 햄팡이 노란비가 햄팡이의 노란비가 내려야 되니까 쭉 내려라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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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란비가 내리고 있어 노란비가 내리고 있어 주황비도 주황비도 자 주황비야 내려라 주황주황주황비 우와 강력하다 주황비가 내립니다 주황비도 내렸다 색깔비 핏이 다 아름답다 오 무지개비 같아 우와 정말 정말 우리 또 뿌려보자 좋아 좋아 쭉쭉 뿌려보자 쭉쭉쭉 띠야 띠야 내려라 머리위에 뚝뚝뚝 춤을 추며 내려라 머리위에 뚝뚝뚝 한 번 더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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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머리위에 뚝뚝뚝 춤을 추며 내려라 머리위에 뚝뚝뚝 뚝뚝뚝 숫자지로 색깔물이 나온다는 거지? 과연 어떻게 해서 색깔이 나오는 거지? 숫자지를 넣어주고 꼭꼭꼭 차차야 차차 혼자 여기서 뭐해? 아니 숫자지로 색깔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실험해보려고요 정말? 네 자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부어주면 우와 빨간물이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파란물이에요 힘쎄 정말 물이 빨간색이 됐네 아 네 그럼 파란물도 만들어 봐야지 좋아 이렇게 넣어주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파란물이에요 힘쎄 이야 차차야 멋지다 숙자지를 더 넣어볼까? 더 넣어주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멋있다 더 넣으면 더 진해지겠죠? 차차 대단한데? 멋진 발견을 했어 네 파랑 숙자지도 또 넣어봐야지 네 또 넣어봐 아유 잘한다 자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숙자지로 만들어본 색깔 물과 그리고 색깔 비 정말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은 숙자지로 어떻게 놀았나요? 와 이거 엄청 신기해